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인텍플러스인데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유한타증권에서 권명준 연구원님께서 리포트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5월 22일 날 발표됐고 일단 2022년에 향기가 라고 했는데 2022년이 이 회사가 어떤 큰 점프를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에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2022년을 분석을 잠깐 하실 텐데 여기 보면 소재목의 1분기 실적 핵심 경쟁력 2020년 유산 2024년 했는데 2021년부터 2021년 동안 주가가 크게 상승했으며 실적으로는 21년에 큰 폭이 성장을 했다 그래서 2021년 당시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가 동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그때 FCBG의 실적이 증서를 많이 하게 되면서 많이 수혜를 받죠 글로벌 IDM, 글로벌 종합반도체 회사들로부터 퀄테스트 통과 이후 20년 초도 및 양산 매출 시작 그리고 2021년은 오사트 기업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던 시기다 그래서 24년은 20년과 유사한 시기로 판단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때 2020년이 지금 2024년이 유사하니까 시작하기 어떤 초입이다라고 보는 거고 동사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검사 장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품 승인 테스트가 연내 마무리되는 제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마 이 핵심 경쟁력에서도 말씀을 하실 텐데 제품의 로드맵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품의 로드맵이 회사에 있다라는 거 퀄을 받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 퀄을 받는 장비가 많다라는 게 그냥 보통 쉽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딜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동사는 글로벌 장비 반도체 기업과의 검사 장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품 승인 테스트가 연내 마무리되는 제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면 고객사라든가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면 이 회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런 회사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R&D에 어떻게 보면 진심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R&D에 진심이려면 결국 기술하고 자본이 받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술 로드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결국 기술 로드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기업으로는 넥스틴 그리고 제우스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내년, 올해 하반기, 올해 여름, 퀄을 누굴 진행하고 어떤 제품을 하고 어떤 신제품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이런 일정들이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회사에 그게 기술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그 기술 로드맵이 만들어지려면 정말 R&D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검사 장비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동사의 핵심 경쟁력 산업의 변화가 인라인하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 새로운 검사 장비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타 반도체 기업들로 어쨌든 확장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AI 시장 확대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적층 패키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동사는 경쟁사를 대비 대면적 고속 검사 측면에서 비교 우위 기술력이 있다 이 부분이 대면적 고속 더 많은 면적에서 더 빠르게 한다고 하면 더 경쟁력이 있겠죠 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사실 설립된 거고 그런 기술력이 없으면 사실 R&D를 이끌어나가기도 어렵습니다 제우스를 예를 들면 제우스가 지난 5년 동안 삼성전자 쪽을 대응을 하면서 한 매년 몇 백억씩 썼거든요 250억 정도씩 R&D 비용을 한번 재무제표에서 찾아보시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매년 수백억씩 썼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난 게 작년부터예요 효과가 그리고 그게 제우스도 작년부터 해서 싱글 배치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세정 그리고 로봇까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어떻게 스케줄이 있고 로드맵이 있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그만큼 R&D에 진심이고 확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연구원님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보시면 메시지는 그게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글로벌 IDM으로부터 이제 반도체 패키징 검사 장비 제품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다 이제 결국 인텔을 독점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신제품 출시 특히 사이즈 변경이 발생 시에 검사 장비는 교체가 아닌 신규 장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고 해요 이제 업계에서도 이렇게 들리는 얘기가 있고 신규 팹 투자 역시 신규 검사 장비 수요를 야기한다 지금 이에 해당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결국 신제품 출시에 의한 어떤 교체 수요가 아닌 신규 장비 그리고 신규 팹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겹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용하고 이 뒤에 내용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인텔이 지금 퀀티케이트 쪽에서 확인하기로는 주요 장비에 대해서 먼저 지금 발주를 조금씩 시작한 것 같거든요 2, 3주 전부터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 가장 기둥을 세워주고 있는 기업, 고객사가 발주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고 1분기 실적은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25억 적자로 나왔고 시장 컨센터스 대비 저조한 실적으로 최근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미드엔드 사업부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 FCBG 쪽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 좀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FCBG의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증설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계속 퀀티케이트 실적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실적은 조금 생각보다 시장의 기대보다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기수주된 2차전지 검사 장비 관련 매출이 인식되고 있다 2차전지 쪽으로 지금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2차전지 증설이 계속 일어나면서 매출이 좀 나와줄 것 같고 신제품 및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해 반도체 외관 검사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그래서 2분기부터 반등이 기대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저는 어떤 이 뒤에서 말하는 제품 승인 테스트 그리고 퀄 테스트 이게 굉장히 핵심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예전에 세미콘 타이완에 갔을 때도 인텍플러스가 업계 내에서 KLA의 아이코스, KLA가 아이코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KLA가 글로벌 가장 큰 검사 장비 회사인데 KLA 대비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인텍플러스다 특정 영역에서 미드랜드 같아요 미드랜드 쪽에서 아이코스를 대적할 만한 회사가 인텍플러스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도 대만에서 피드백을 들었었고 실제로 기술력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국면을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지 그리고 얼마나 더 올라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구간들 내가 견딜 수 없는 구간들을 하향하거나 뚫고 내려가거나 했을 때는 비중은 조금 줄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깐 또 안정을 찾는 그 구간을 찾아서 다시 공략을 하거나 또 다른 더 잘 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텍플러스가 연구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 방향성 면에서는 크게 다를 거 없다 잘못된 게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최근에 이렇게 인텍플러스 IR 통화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텍플러스는 코멘트 그리고 전략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시장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기술적인 코멘트들도 드리거든요 22선을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였다고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디까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인텍플러스 리포트를 같이 읽어봤고요 그리고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 매숨에 둔 추천 아니라는 점 보투자자분들께서 보조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